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독직입입니다. 오늘 손님을 제가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손님,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곽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로에서의 정치가 어떤지 궁금한데, 정치 1번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거물급 정치 스타들도 배출을 했고, 물론 장인이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죠. 곽상원의 종로 정치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무엇이 다른지에 앞서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기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앵커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편하게 부르시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물급 스타 정치인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거물급 스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지난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종로 구민들께서 저의 역량과 정치적 자질을 평가해 주셔서 제가 참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거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종로 구민들,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들, 실제로 종로에는 지역 유권자들만 거주하거나 다니는 곳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종로의 정치 상황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종로 구민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치를 견인해 온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유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욕구, 그다음에 정치적 방향을 제가 읽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만족을 시켜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를 이루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방향이 상실된 경우도 있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표류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제 역할을 좀 잘하려고 더욱 고심하고, 더욱 행동에 진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고요. 그리고 피고인은 정진석 비서실자이었죠. 2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고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이 됐는데, 이 감형을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고인의 사위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참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 참 약간 고심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의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의 범죄 사례로 기소된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거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 사례는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사안이 좀 가벼운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체,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시점은 이거예요.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한 글을 게시를 했는데, 그 게시를 한 시점이 2017년 9월 20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때가 2009년 5월 23일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돌아가신 다음부터 8년이 지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러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이 2017년 9월 20일인데 오늘 날짜가 2024년 9월입니다. 그러네요. 그때로부터 벌써 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의 글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8년이 지나서 정치적 목적을 이용한 것이고 그때로부터 7년 동안 정치적으로 다시 이용한 것이죠. 그런 사안의 의도나 목적을 보게 되면 실제로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가볍다. 그렇죠. 특히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기자님께서 기억하십니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비난하고 매도한 것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은 봤는데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마치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가진 판사가 의도적으로 높게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처럼 그렇게 한 유일한 사례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언론에서도 비방성 공격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판부가 2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보인다.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표현의 수위나 그 표현 이후에 피고인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계속 정치적 목적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악의적이고 경솔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심 8개월 뒤에 권양숙 여사와 유가족에게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카메라 앞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로 연락을 받으신 것은 없죠? 제가 전원으로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봉화마을에 찾았다는 말씀은 들은 적은 있고요. 그래요? 2심 판결 뒤에요? 아마 그 판결이 나기 전에. 2심 판결 전에요? 2심 판결 그러니까 2심 판결 전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1심의 실형을 감형을 한 주된 근거가 사실은 제가 판결문을 한번 봤어요.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피해자들 측에 의사와 일정을 타진한 후 피해자들 측을 방문하여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 이런 점을 지금 황소심이 인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진석 실장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다소 과장되었을 뿐이지 허위 사실도 아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도 없다. 기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런 주장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실형해서 벌금형으로 감액해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송구스럽다라는 입장과 사과는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죠. 세상의 사과가 제3자를 통해서 전달받는 사과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카톡 메시지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고요.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남편이 노종현 씨 수사를 다 덮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노종현 씨 수사를 다 덮었고 권양숙 여사가 고마워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게 카톡 메시지고 그 앞뒤 맥락도 좀 봐야겠지만 저것만 보면 저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라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밝힌 적이 있잖아요. 법적인 대응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맥락을 좀 봐야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제가 좀 봐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내가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를 받은 것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인 2012년인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남편이 윤석열 검사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오늘 지금 사건들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느냐라는 지금 논란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12년 전부터 이미 수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태도와는 달리 제가 안타깝게도 아주 오랫동안 국정원의 사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제가 최장기간 동안 아주 많은 문건, 제일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의 꽤 많은 분량이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가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실제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국정원 보고서예요. 국정원 사찰 문건이죠. 사찰 문건이요. 지난 정부 때 공개가 됐나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말미에 공개가 됐었고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정원 요원과 상의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제 아내의 수사를 다 덮었으면 실제로 기소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 정반대되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사실관계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권양숙 여사께서 고마워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12년 전에 일개 검사의 부인을 저희 장모님이신 권양숙 여사님께서 만나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의 신분에 대한 오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늘 공천 개입의 문제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군요. 2012년이면 대통령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점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결혼을 한 이후일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때 김건희 대표와 만나서 결혼을 한 이후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혹시 반론이 들어오면 그것도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현재 검찰청에서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조사하는 방식을 놓고 이게 특혜다, 아니다 여러 주장들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저도 전 영부인을 방문 조사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치는 답이었는데 전 영부인을 방문 조사했다라는 게 권양숙 여사가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는 해석하는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 일반적인 것이냐의 기준은 다른 피의자 수사를 받는 사람들과 수사기관이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대우를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겠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을 때 검찰청에서 친절하게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오거나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건물로 오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특혜인 것이죠. 특히 현직 대통령 부인이고 우리가 모두 영부인으로 부르는 분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장 조사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특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특혜를 마치 특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가 실제로 전 영부인은 방문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 장모님이 권양수 여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과거 2009년 당시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언론보다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현직 영부인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때 기자님도 기억하십니다만 온 모든 언론기관의 감시 대상이었고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사회 세력들의 공격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걸 마치 같이 비교하게 했다면 사실 의도가 굉장히 비열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뵙고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네 언제든지.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